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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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민 사연을 좀 읽어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고민이 아빠와 아들 사이에 하다하다 안 돼서 절망에 빠지기 직전에 마지막 희망을 저희한테 요청해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목은 아빠와 아들. 안녕하세요. 엄마군요. 저는 말 안 하는 아들 때문에 고민이었던 어머니의 사연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본 주부입니다. 그 사연을 보고 밤새 너무나도 울었어요. 우리 집에도 말 안 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남편과 큰아들이 4년째 말도 안 하고 4년째 말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눈도 안 마주치고 서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 둘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3명은 숨도 못 쉬고 살고 있죠. 남편과 아들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부자가 다정히 목욕탕도 함께 가고 아들의 첫 여자친구도 소개시켜줄 만큼 사이가 너무너무 좋았었죠. 그러던 두 사람이 틀어져 버린 계기는 아들의 고등학교 진학 문제였어요. 아들은 실업계를 원했고 남편은 아들이 입문계를 들어가 대학에 가길 바랐거든요. 결국 남편의 뜻에 따라 아들은 입문계를 가긴 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자퇴를 하고 싶어 했어요. 남편은 한 치의 양보도 없었죠. 끝까지 입문계를 나와 대학을 가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맞설 수 없었던 아들은 극단의 선택을 해버렸어요. 결국 사고를 쳐버렸죠.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는 자퇴서를 낸 거예요. 자퇴서를 낸 거예요. 그 뒤로 침묵의 4년이 흘러 지금까지 왔습니다. 매년 여름휴가 때마다 가는 가족 여행을 기회로 사이를 풀어보려고 해도 여보 그래도 가족 여행인데 우리 대안이도 같이 갑시다. 대안이 그 자식 가면 내가 안 가. 아버지가. 대안아 여행 같이 가자. 가서 아빠랑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싫어 나 안 가. 나 빼고 그냥 가. 이러다 보니 4년째 가족 여행 사진에는 큰아들만 늘 빠져 있어요. 솔직히 안녕하세요에 두 사람을 데리고 갈 자신도 없고 괜히 부끄러운 집안 문제를 내비치는 것 같다 망설였지만 더 이상은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곧 다가올 10월 30일 날 아들이 입대를 하거든요. 큰아이가 군대를 가든 결혼을 하든 전혀 관심 없다는 남편과 아빠라는 존재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아들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화해시키지 않으면 기회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서 제발 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저희 다섯 식구 다 같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니께 저희가 박수를 드리는 거네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부자지간에 남자끼리 틀어져서 말 안 하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아예 말을 안 하고 이런. 홍기 씨나 뭐. 최진 씨? 좋죠? 저도 옛날에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음악 한다고 할 때 막? 아니 저 놀 때. 네. 놀 때? 아버님이 굉장히 다혈질이세요. 그것 때문에 크게 너무 싫어서 저는 아예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집을 나왔었어요. 그때 아버님은 저를 찾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찾으셨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전혀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아버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술을 건네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얘기를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두 분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니까 더 멀어지는 거거든요. 딸들은 뭐 아빠랑 잘 지내죠. 그렇죠. 아니 왜 경우나 그러면 아빠가 그냥 살살 녹지 뭐. 저 안 그래요. 왜요? 제가 방송에서는 되게 밝고 이래도 집에 가면 좀 무뚝뚝한 딸이에요. 맞다 보니까요. 그리고 저도 아빠랑 틀어진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때 조금 늦게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다가 제가 대두는 바람에 아빠한테 처음으로 뺨을 마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저는 거기에 충격을 받고 아빠랑 정말 몇 개월 동안 얘기조차를 안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풀었어요? 제가 이게 서울을 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월이 가고 하다 보니까. 근데 두 분도 아마 혈육인데 틀어질 수도 없거든요. 여기 나온 것도 아마 오셨겠죠. 뭔가를 마음이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어서 나온 거. 오셨다면 그 마음이겠죠. 4년이 넘도록 말한다. 왜 그런지 한번 어머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 주십시오. 아들하고 아빠를 데리고 올 자신이 지금 없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오늘 오셨나요? 진짜 나오셨어요? 왔는데요. 오셨어요? 두 분 다? 제가 설득한 게 아니고 저는 감이 무서워서 말도 못 꺼냈고요. 작가님들께서. 어쨌든 오신 거잖아요? 왔어요. 어쨌든 화해의 무드는 저희가 만들어봐야겠네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오실 때는 한참은 타고 오셨습니까? 네. 같이 타고 왔어요.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오히려 더 평상시보다 더 어색하게 오셨겠다. 그 전에는 어떤 사이였어요? 사이 진짜 꼴불견 정도로 너무 사이 좋았어요. 좋았다고요? 꼴불견일 정도로? 부자 시간? 네.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현이가. 집에까지 불러서 용돈까지 인사시키고 싶었어요. 아빠가? 아빠가. 중학생 때 중학생 때. 멋있다. 멋있다. 진짜. 너무 잘했어요. 아니 다루타고 진학 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 때문에 사전을 말하셨어요. 어떤 계기가 딱 있을 것 같은데. 그거예요. 맞아요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진학 때문에. 아까 자퇴 얘기가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더 실망을 하셔서. 거기서 더 사이가 나빠지고. 그래도 4년이라는 건 좀.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요. 안 믿어져요. 아니 눈도 안 마주쳤어요. 여행 갈 때도. 항상 빠져있죠. 큰아들이 사진이. 4년 동안 못 간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정말 사진 속에. 대한이만 없어요. 아유. 많이 모셨겠다. 합성해서 갖다 붙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식사하나요? 밥도 전혀 안 먹어요. 같이 안 먹어요? 밥을 두 번 차례시네요. 그렇죠. 외식을 나가도. 항상 대한이는 안 가니까. 제가. 몰래 전화를 해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붙여주려고. 안 나와요. 대한이가. 안 나와요? 네. 아예 그냥. 그러면 남편한테 좀. 그러니까. 아기 아빠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얘기를 시도를 해보셨어요? 많이 해봤죠. 어른이니까. 먼저 이렇게 좀 손 내밀어 달라고. 싫대요. 무조건 싫대요. 없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없는 자식 취급할 거야. 없는 자식으로 칠 거야. 이랬어요. 이게 참. 자 그러면 우리 대한이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버님을 좀 이따 뵙고요. 대한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웃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대한아. 아빠랑 있으면 불편해? 네. 지금도 아빠가 옆에 있어서 불편한 거야?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아니 진짜 이 지난 문제 그 실망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세요? 본인도? 지금 아까 엄마는 중학교 때 사이가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좋았었거든요. 그때도요? 제가 어렸을 때랑 중학교 때 아빠한테 좀 많이 맞았어요. 아빠한테 좀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그게 맞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고등학생 때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왜 맞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자퇴를 하고 나서 머리를 한 번 안 잘랐는데요. 아빠가 가만히 앉아있는데 가위를 갖고 오시더니 머리를. 머리를 자르셨어요? 깎았어요. 그게 좀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그런 것들이 상처가 돼서 결정적인 계기는 그럼 뭐예요? 하나, 두 개씩 쌓이다 보니까 그냥 싫어졌어요. 그럼 여러 가지가 또 조금 조금씩 있어서 이렇게 쌓여갔네요. 그러면 자퇴하고 그냥 실업계 가서 취직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실업계 졸업했고요.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대학교 들어갔네요. 애기 아빠가 대학 등록금도 안 대주겠다고 안 보내려고 했었어요. 보내지 말라고. 아버님 소원대로 대학을 갔으니까 아버님이 좀 풀어주세요. 아니요. 대학은 갔지만 애기 아빠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는 그게 더 화가 나고. 아버님은 더 좋은 대학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아버님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버님 그럼 그 진학 자퇴 이후 그날 이후로 그렇게 이렇게 된 겁니까? 모든 행동이? 진학 문제 때문에 많이 다투긴 다퉜어요. 그전에도 제가 혼도 많이 내고 물론 저도 저한테 상처를 많이 줬지만 대한이가 저한테 좀 마음 아픈 말을 한 번 했거든요. 마음 아픈 말을 한 번 했거든요. 대한이가 아버님한테? 이거 지금 엄마나 대한이는 모르고 있어요? 저는 모르죠. 어떤 말인데요? 어떤 말을 했어요? 대한이가? 저 녀석이 첫째고 또 어렸을 때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모든 걸 쓰다 부었죠. 아빠 입장에서 당연히. 당연하죠. 네, 그렇게 너무 잘해줬는데 학교 진학 문제로 다툴 때 아빠는 저한테 신경도 안 쓰잖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아, 그 말? 네. 그 말이에요? 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내가 신경 안 쓰는 게 뭔가 보여줄게 그 다음부터 이제 얘기를 안 하게 된 계기였어요. 대한이 형 어때요? 아빠가 이 말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래요. 어떤 의미로 그 말을 한 거야? 혼나다 보니까 그렇죠, 혼나다 보니까 그냥 화가 나서 얘기했는데요. 그것 때문인지 솔직히 몰랐죠? 잘 몰랐어요. 저는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저는 얼마나 심하게 맞았냐면요. 중학교 1학년 때 방에서 책 본다고 사포로 맞아서 발가락이 부러졌었거든요. 자리에서 책을 본다고요? 그 만화책 같은 거. 예, 예, 예. 근데 동생들은 한 번도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저 아이가 첫째잖아요. 저도 저만 할 때를 다 지나가가지고 저보다 더 잘되게 하려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손도 대고 그렇죠. 저 아이가 미워서 제가 손을 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아버지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그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근데 이제 요새 들어와서는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다가 들어오거나 그러면 혼잣말을 하시는데 그 다 들으라는 그런 말 아시죠? 그냥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풀리려다가도 그런 거 들으면 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어 보실 생각은 없으셨어요? 제가 부모고 제가 잘못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대한이가 먼저 잘못했어요. 아빠 그 말 한마디 해주기를 기다렸거든요. 서운한 거죠? 그래서 계속 안 좋게 보이고 더 서운하고 그런 거죠. 대한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대한이는 어때요? 아버님은 대한이가 먼저 이렇게 와서 그 말 한마디 죄송하다고 얘기하기를 기다려왔는데 그렇게 얘기할 만한 용기가 없었어? 그런 것도 있고 이제는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이제 이렇게 사는 게 그냥 당연하고 타이밍이 또 놓친 거야. 지금은 그냥 어차피 이제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사회생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자주 집에도 안 오고 근데 그건 또 대한 친구가 대한이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고 마음의 문을 닫는 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아버님이 여기 지금 이렇게 딱 나오기로 한 건 벌써 그럼 마음이 있으신 거죠. 어떤 마음을 먹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자식들보다 아버님 마음이 더 아파요. 당연하죠. 저는 대한이가 오늘 이렇게 그냥 계속 지냈다는 말을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여기 올 때 반은 화해를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온 거였거든요. 사실 근데 아버님 생각이 맞아요. 그러면 저기 우리 대한이의 대답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한 씨는 그럼 지금 나왔잖아요. 근데 아버님이랑 화해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모르겠다고 그러잖아. 지금 모르겠다고. 여기서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만큼 때린 만큼 왜 너를 때렸는지 그 얘기를 먼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버지 진짜. 대한이 너는 중학교 이후밖에 기억을 생각을 못 하지. 저는 제일 깊었을 때가 첫 아이 낳았을 때가 제일 깊었어요. 지금까지 가는 대한이 낳았을 때. 네. 난 대한이 너한테 진짜 한 번도 네가 밉다고 생각하고 때린 적이 없어 대한아. 나도 너만 할 때를 지나갔잖아. 오빠가 일단 먼저 미안하다고 할게. 일단 먼저 미안하다고 할게. 아우 아버님 고맙습니다. 아우 아버님. 아버님 그것도 표현해주세요. 휴가 갈 때마다 네가 빠졌을 때 그 빈자리가. 왜 너라고 같이 안 데리고 가고 싶겠니. 그렇지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사명이라는 세월이 너무. 진짜 너무 골이 너무 깊어진 거지. 대한이 형은 항상 사랑하고 있었어 대한아. 그래요. 저기 대한이도. 고맙습니다. 아버님이 용기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우 아버님 고맙습니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는 마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맞았던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대한이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삽으로 맞았다는 게 그게. 맞은 게 아니고. 겁 주려고 애기 아빠가. 그러다가 얘가 잘못 피하다가. 맞은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애기 아빠가 그 순간에. 그때가 11시가 넘었었어요. 제로. 근처 없고. 헌급실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아빠에 대해서 오해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다 오해가 되는 거예요. 대한아도. 아니 지금. 왜 용기.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요. 제가 중학교 때 아버님 너무 싫었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대한 친구에 대한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근데 대한 친구가 지금 마음속으로 아버님이.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한다고 그 말 들었을 때. 분명히 되게 진했을 거예요. 짠 했고.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표현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전 잿더리로 맞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비워서 저는 집을 나갔었는데. 아버님은 아버님이에요. 그리고 가족은 가족이고. 지금은 되게 너무 미울 수 있지만 언젠가는. 왜 울어요. 그냥. 아빠한테 못한 게 생각이 나서. 아빠한테 못한 게 생각나서. 누구나 다 그렇죠. 지나면 대한 군 이렇듯 지나고 나버리면. 더 큰 후회와 더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후회나 마음에 있는 얘기를 못할 때가 와요. 그냥 지금 생각이 드는 거는. 한창 이제 대한 군이 상처를 받았을 때는. 아버지께서. 타이밍을 놓치셨던 거고. 또 지금은. 대한 군이 이제 타이밍을 빨리 잡지 않으면 안 될 타이밍인 것 같아요. 좀 더 어려서 나왔으면요. 바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게 그냥 당연한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세월이 같구나. 아버님 소원은 뭐예요. 사춘기 때 무대 중. 이제 성인이 되면. 사회생활이나 그런 방향들을 이제 소주 안전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상 한번 필까요? 대한아 너 군대 가잖냐. 지금 완전히 마음이 풀리진 않고. 너의 응어리가 풀리진 않았지만 군대 가니까. 그냥 네가 좋건 싫건 가니 그냥 꾹 참고 한 번만 해봐. 그러면은. 한 번만 해봐 그냥. 일단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볼게요. 일단 자리를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상을. 그래요. 제가 좀 마련했거든요. 이리 와. 잠깐만 있자.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아버지하고 우리 대안이. 잠깐만 앞으로 좀. 네. 용기에 박수 한번. 대안아. 이게 진짜 방송을 떠나서 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아버지 고마워요. 그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래.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혼자 먹고 왔어요. 4년만입니다. 4년만에. 자 이제. 자 마주 상에 마주 와주셨어요. 아버님이 먼저 사춘기 때. 아버님이 먼저 사춘기 때. 받으세요. 대안아. 아버님 먼저 손을 내미셨잖아요. 받아 대안아. 두 손으로 받아. 자 아버지 한 잔 따라드려. 따라드려야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드님한테 한 말. 대안아 할 수 있어. 대안아 할 수 있어. 대안아 할 수 있어. 아버지 너가 얼마나 대안하시는데. 오늘 한 번에 다 풀려는 게 아니잖아. 그럼. 부끄러워서 그럼. 대안아. 자 두 손으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말씀 좀 딱 한 번에 풀자는 거 아니에요. 자 아버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풀자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서서히. 시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너나 하나. 여기 지금. TV 방송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 우리. 화요일로 나온 거 아니었는데 하나. 아빠 소원이었어. 너 성인 된 이후에. 오늘이 너 성인 된 다음에 처음 먹는 거니까. 먹자. 그것도 안 되겠어? 지금 너무 힘들지. 한 번에 안 되죠. 아버지 이해하시죠 아버님도. 어머니가 손 잡아주시고 건배 한번 해주세요. 그래. 그래. 아버님 지금 옆으로. 엄마 소원이다. 아버지 먼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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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앉아 가세요. 한 번 안아주세요 아버지. 안을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아버지 손 잡고 와서 이렇게 끝까지 손 잡고 가야돼. 금방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어머니 좀 혹적 하세요 그래도. 어머니 어떠세요? 애기 아빠가 먼저 이렇게 해줘서 뜻밖이었고요. 지금 방송 끝나고 가도 지금처럼 해주면 풀릴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 올 때 반을 용서하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갈 때 또 반을 용서하면 되겠죠. 오늘은 고민에 대한 투표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빠와 아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 스위치를 응원의 스위치 응원의 스위치 눌러주세요. 후후발 하이 하이 쉬워 이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KBS 한국방송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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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